그래서 나는 생각한 게 뭔가 핸드쉐이크를 하는데 그 브로드 브로드 브로 달려가는 오랜 세리머니 뭐 하고 그 다음에 기다려면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팜 팜 팜 팜 팜 이렇게 세 개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그냥 어제 생각해본 거는 약간 달려가잖아 근데 우리가 손으로 어떻게 달려를 표현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까지 들어오고 이렇게 갔다가 달려가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야 그러면 약간 고려야 되니까 넌 약간 밑으로 갈까? 뭐 달려가 골인 주먹으로 이렇게 까지 갈게 네 뭐 이런 식의 뭐 이런 식으로 어떨까 까지만 이따 생각해봅시다 제가 잘라야겠다 알겠습니까? 보여요 들어야? 그 다음에는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핸드쉐이. 뭐 이런 식으로 세 번만 딱 하면은 근데 핸드쉐이 끝에 세 번 들어가서 세 번을 다 짜야 되는 거에요. 그치. 다른 닦기를 하는 거에요. 그치. 그럼 뭔가 조금 더 헷갈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좀 따라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너무 짧은 것 같아요. 하나만 한 번만. 그냥 이렇게 돌리면은 탐탐 이렇게 박자 맞춰. 어 괜찮아요. 탐탐탐탐. 바깥쪽으로. 오케이. 탐탐탐탐. 오 좋아! 좋아, 좋아. 달려가고 있는 세레모니. 세레모니. 세레모니는 있나? 위까지도 위에는 뭔가 동작이 있어요. 핸드쉐이. 아니. 뭔가 안무같아요. 정말 올라가는 느낌이란 느낌. 아니면 뭐죠? 이게.. 아.. 우산의 머리카락이에요. 시작! 이렇게 보시면 그냥 리듬 살려서 그냥 땅땅 시작 우리.. 약간 이런 식으로.. 형 너가 좀 주둘러줘. 하하하하하하 나 라이브 해봐야 돼. 진짜 뭐야? 나 이거 해봤잖아! 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진짜 진부한데 이렇게 왔잖아요. 솔직히 여기서 제일 하기 좋은 게 저는 데뷔라고 하는 거 같거든요. 힛! 아.. 그니까요. 맞아. 근데 이거 요즘 다 하나? 요즘 춤 같은 거 없어? 요즘 막 되게 트렌드한 춤 막 힙합춤 같은 거 막 하하하하하하 쎄피 아닌가? 하하하하하하 아니 여기서 통이 없지 않아? 달려가 보인 세레모 어.. 괜찮은 것 같은데? 달려가 보인 세레모 오.. 괜찮은 것 같은데? 세레모에 오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이.. 니까지 가려면 천천히 걸어 봐야 돼. 하하하하 세레모.. 이 정도 걷는 거? 어 걷는 거. 달려 달리는 느낌을 보다. 아.. 니까지도 위 어.. 우리 지금 두 개 정도 짜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한 번 잡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이수아 손가락 이수아 손가락을 보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뭔가 그런 꼴인을 뭔가 표현을 안 써봤어요? 꼴인을? 왜 볼래? 하하하하하하 아 나 원래 생각해도 이런 거 너무 좋겠다. 뭐 예를 들어서 세 번 할 때 처음에 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손 동작하고 발로도 한 번 하고 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생각을 했었다. 세레모니 뭔가 탁 그냥 궁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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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하하하하 하하하하 세레모니 아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딱 한 번 차고 한 번에 들어가는 게 뭔가 좀 어색할 수 있나? 어 차 그냥 이렇게 들어있어. 달려가 고링 세레모니 차 세레모니 세레모니 아 오케오케 하하하하 여기는 빨리 하니까 그냥 라라라라 cray 일찍 나 나 나 나나나 해 Mick 어 오 뭔가 여기서 한 다음에 파 타 사 위 For 유 하나만 더 있어요 그 짠 위 이게 저래요. 이게 도미나에서 제일 유명하세요. 그러고 있잖아요. 세림픔 잡고 싶은 세롬모니가 된다. 아, 10분정도. 괜찮은 것 같은데? 마지막.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왜? 일단 찍어볼까, 그러면? 형, 한국인 제품이거든요. 아, 네. 배컬이. 그럴 건 손님이죠? 그럴 걸. 너무 호랑이신데 저는... 너무 배컬이어서...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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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헷갈리. 틱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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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유형한 집통에서 본 적이 없죠? 아, 그래? 에헤. 아, 이렇게 하면 잘 먹을까? 내가 Då는 보니 Corn. Shake and try. ㅋㅋㅋㅋ 좀 더 텐션감은 나와야지 뭐가 좀 더 보인 거 네 너무 텐션 있게 해서 성분을 까먹는 게 다 먹었어 아파가지고 고르면 될 거 같아 이게 좋은 거 같습니다 요정도 될 거 같죠? 네 화이팅 진짜 진짜 너 없었으면 못 했겠다 너 없었으면 안 됐어 약간 진짜 한 게 없어요? 약간 그러니까 진짜 너 덕분에 할 수 있었다 진짜 내가 좀 막막해서 혼자 좀 해보려고 했는데 확실히 이게 내가 막 춤을 잘 추는 게 아니니까 페인은 저 이렇게 저 회사 지원을 통해서 안 그래도 자 아하 줄 거야 줄 거야 텅스로 나 젠